다시 한번 돌려주세요. 돌리시면 S자에요. 보이시나요? S자 정면에서 봤을때 이게 S자 돌리고 돌려있죠. 한 번 더 끼틀어주세요. 가스아레츠 이거는 까바떼리 여기가 S자에요. 이 자체가 이 면을 좀 만드실께요. 한 번 갔다가 다시 밑에 거 돌리시면 이 모양이 떨어집니다. 붙들어주시면 꼬이죠. 이거를 건조시킬께요. 이거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돌려서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. 아니시면 편하시게 나는 일단은 밑으로 돌려주셔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돌려주시는게 좋죠. 그래야 이 안에 소스가 들어가죠. 다시 한번 이거는 까바떼리 이 안에 구멍이 뚫어져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되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편편하게 굴러가도록 이거 그 다음에 한번가지 너는 오늘 까던거 까사리치야. 안가서 다시 이렇게 말려 해서 어떻게 삐틀어주시는거 약간 트위죠. 요거랑 요거랑 손잡이 있는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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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